올 1분기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 2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.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3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 사이에 국세 수입은 84조 9000억 원으로 작년에 같은 기간보다 2조 2000억 원 적었습니다. 국세 수입이 줄어든 주 원인은 법인세 감소로 3월 법인세 수입은 작년 같은 달보다 26.9% 급감한 15조 3000억 원에 그쳤습니다.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법인세 비중이 큰 대기업이 영업 손실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해 타격이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.